와우! 지으! 곰찬! 지금 선수들과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자로서 고맙습니다. 찬양 경 gemeinsam! 고맙습니다. 오늘 유정의 미를 잘 걷어서 다음 시즌 잘 준비해서 다음 시즌에는 오래오래 코멘트를 오래오래 할 수 있게 화이팅! 화이팅! 뭔가 안 믿겨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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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 뻔한 계기도 있었는데 마지막이니까 그냥 했어요 저희는 부담이 없었고 현대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임이었으니까 예림이가 저 후위때 들어와서 잘 못해줬어요 제가 후위때 조금 힘들었는데 얘가 들어와서 이 친구도 잘해주고 언니가 진짜 오랜만에 풀세트로 뛰었는데 너무 잘 버텨져서 고맙다 고맙네 참 고맙네 내일 언니가 이제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내일 쉬기만 하면 되는데 항상 예림이가 들어가서 잘 해줬었는데 오늘도 잘해줘서 손댔까? 아 어제 감독님이 아 이거 좀 들었나? 아니야 말은 안 말해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거든요 언니만 손들었거든요 너무 잘했잖아 제가 제가 슬쩍 들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말해야 되나? 어 말해 말해 언니 그래서 감독님이 먼저 들어가라고 그만큼 용감한 사람이에요 기회중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아이고 좋네요 잘했다 2개 현대 잡았다 아 맞아 우릴 처음 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인한테 다인한테 언니가 스쿼팅 아니야 어ire 우리 에이 뻥치마 언니 이러는 거야 그니까 진짜 아니야 이랬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인이랑 맨날 끝나고 토크야. 고생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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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킹 초대전 타이예요. 오늘 진짜 많이 잡았어요. 오늘 몇 개 잡았어요? 오늘 쑥 샀어? 김조림 찍고 간다니? 혜민이 너무 잘했어. 영혼 어디 갔어? 영혼 없어. 영혼 없어. 우리 친구들 같이 사진 찍자. 미진이 또 운다. 안 울어요. 저번에 미진이 울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까 끝나고 인사했는데 왜 운지 알 것 같다. 울컥했어 살짝. 나도 오늘 또 울 뻔했어. 은지 언니가 옆에서 너 또 우냐? 안 울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녔어. 너 또 울어? 안 울어요. 어땠어요? 소감한 마리? 모르겠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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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손에 부득이 떨면서 십돌했는데 애리보느리가 너무 잘 떠져서. 맞아. 죄송합니다. 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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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머니한테 한 마디! 아, 많이 했어요 이미. 어 누가? 누리한테 때렸어요, 때려줬어요! 맞아요, 언니 감사합니다. 이라고. 최고. 오늘 이겼어 너무 좋아요. 어땠어요? 미스 해가지고 너무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래도 서브이 습니다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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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가 잘 못해서 잘하고 싶었어요 20대 9! 무수민 연속 서브가! 서브이 습니다! 자 현대건설! 미스 해가지고 아니에요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오늘 수민 100점 만점에 120점 아니야 아니야 다 잘해야 돼 90점 다 잘해야 돼 수천하고 싶은 거 진짜? 세안 언니 왜요? 오늘 너무 잘했고 사실 세안 언니는 야간에 같이 서브 때려주고 언니 리시브하고 공격하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같이 그랬는데 서로 잘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서로 말고 세안 언니만 오늘 리사트 슈퍼랠리 너무 잘했지? 슈퍼랠리 2세트 아니었어? 슈퍼랠리 2세트 그럼? 어 힘들었지 삐이 힘들었지 해줘 하하하하 힘들었지 이혜림이 받았고 아쿠어 스파이클 고혜림 받았습니다 오바바 빗자리 봅니다만 이혜림 비변전 리배로 유파이 스파이클 받아 올리는 부퀴리치 이혜림 방타 고혜림 받고 고호마의 후위 공격 아하 유파이 네 길어집니다 랠리 득점 어디로 득점 어디로 유파이 받았고 자 벗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유어 그룹 올려줍니다 대유단 순간에서 짧게 봅니다만 김혜림 모바의 회복이 짧게 좋지 않습니다 자 득점 세우가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혜림 파이팅 아하 고혜림치 다시 이혜림이 짧게 넘깁니다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모바가 네 길어요 계속 가요 고혜림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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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가렐리 수파렐리 그리고 길동 공격 성공 대유라 김천의 마지막 경기 수파렐리 득점은 대유라입니다 네 맞아요 일단 저희도 한번도 못 이겨본 현대리 리그에서 기분 좋고 솔직히 저희보다 더 좋아할 팀이 저기 인천에 있지 않을까요? 김천 인천 그냥 솔직히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공 빼고도 좀 힘들어졌고 이제 부담없이 할 수 있는데 현대는 조금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반대 입장이어서 저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도 그 부담감을 안고도 뭐 잘하더라고요 정구단 다 1승했죠 맞아요 우리가 현대를 못했다고 저도 기사로 봤거든요 현대말고 또 다른 팀도 못한 줄 알았는데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현대 이기고 다 정구단 승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두 경기 남았어요 저 허리가 뻗어지겠네 아유 수고하셨으니까 바이바이 이겼다 너무 힘들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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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거 내 선물 내 선물 같이 가요 내 선물 내 선물 뭐야 저도요? 내 선물 아 놓고 갈 뻔했네 제 마음속에요? 우선 려홍언니 응 왜요? 유나언니 세빈이 나 세빈이 세빈이 나 세빈이 세빈이 부키는요? 부키 아 저게 해결됐어요 아 그리고 수민이 수민이도 너무 잘해줬고 수민이 제가 들어와서 화이팅 엄청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수민이도 너무 잘했고 모두 잘한 것 같아요 다 까맣는 사람 없죠 세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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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경기. 하이라이트? 부키가 백옷에 약간 이렇게 빨리 처리해서 꼬인다 보다. 진짜 바랍할 줄 몰랐어. 오늘 진짜 옷 세트 갔는데 시간이 그냥 후룩 간 느낌이잖아, 진짜. 너무 재밌어. 근데 그 진 세트 현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 막 진 세트는 좀 빨리 끝났어. 아,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응. 앞으로도 기대하라. 근데 대신 근데 그냥 뭔가 later. 그렇지. 얼음이 하긴 조금. 어른데? 그만 먹으라고 하라고 하라고. 아, 지금? 응. 아... 오늘?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근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영어 회술식인지,inet 회술식인지 알기로 하세요. 아니에요. 왜요? 부키의 제이팬. 오늘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어. 50% 효과적이었어. 그녀는 잘생겼어. 부키가 저 엄청 흥원해졌거든요. 하기 전에도 그렇고. 네, 고마워 반가져서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그니까 오늘 우리 원하자. 아, 내 손이 퍼뻑해지고 연수. 내 허벅이 너무 닿아져요. 연수, 연수, 연수. 괜찮아? 오케이? 네. 두께, 남 두께. 제아 언니 사랑해요. 잘했어, her too. 제가 인정? 윤정, 오늘 펀비쫄타. 펀비쫄타? 15%! 15%! 아니 아까 부키가 포인트 했는데 부키 아까 나한테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 영상 딸러서 꼭 넣어주세요. 오늘 펀비쫄타 너무 좋아. 언제? 언제 몇 세트인지? 몇 세트인지? 부키 몇 세트? 몇 세트? 4 세트. 4 세트? 아, 이거 4 세트. 부탁드려요, 그거. 귀여우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늘 홈경기, 마지막 홈경기. 이길 수 있어서 마무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완전히. 홈경기 마무리. 오늘 다 너무 잘했어. 전부 다. 오늘 전부 다 잘해가지고. 그중 최고 낸 배윤아? 안녕. 두 경기 남았다. 마무리 잘 해가지고. 응. 안 다치고. I will feel happy. Because we need our goal. To win every team. And then we... Our team is playing so good today. So I'm happy. It's the best. For me, my best friend is 잘했어. Thank you. Bye bye. Bye bye. 오늘 경기 어땠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좋았고 뭐가 힘들었어요? 오늘 이겨서 마지막 홈경기라 이겨서 너무 좋았고. 아, 파이널까지 가는 거 힘들었지만 다 잘해서 너무 기회도 있어요. 안녕. 다 döntin.. 뭐...? 넌 teraz buckets Edwards. 이렇게 저렴해 봐주세요.